이 그림의 제목은 화산 폭발이에요 백두산이 폭발할 때가 됐죠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모든 걸 다 삼켜버릴 듯한 화산 폭발 되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분노할 때도 폭발했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폭발하는 마음 아름답고 웅장하게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을 함께call 습기지에 따라 희망하는 놀이예요 소멸이예요 숫자에 없는 기록을 확보한 Burgund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